아, 왔어. 아, 오늘 왜 간다고 하지 않았어. 아, 잘 느껴야 돼? 아니? 안 먹었지?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. 아니야. 배운 것도 아니고. 오늘 다녀왔어. 혼자 났다, 혼자. 아, 요새 너무 일만 했잖아. 그러다보니까. 너무 반생이 되다보니까. 타진한 것 같아. 아, 좀 쉬래. 아, 이해하지 말고. 하나씩 좀 쉬래. 아, 근데 이해 안 할 수가 없잖아. 아, 이해 안 할 수가 없지. 아니? 아, 이해 안 할 수가 없어. 그냥 공연하고 좀 놔두면 안되네. 지금 바꾸고싶은데? 힘들어, 진짜. 생각없어. 아 제발... 나중에, 나중에. 지금 안보고싶다니까. 그래. 약먹어야 되는건 알겠는데. 지금 안보고싶다니까. 진짜 왜 자꾸 해. 나중에... 거기 놔두면... 지금 안보고싶다니까. 진짜..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으니까 제발... 아 제발 거기에... 거기 하나도 많은데... 아... 아니야... 괜찮다니까 제발... 아 제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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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으니까... 아... 아... 알았으니까... 아... 아... 알았어... 먹을테니까 제발... 알았으니까... 알았다고... 진짜... 진짜... 아... 아니야... 아무것도 안했어... 아... 아니야... 아... 아... 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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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니까 진짜... 알았어 먹을테니까 너무 귀찮게 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걱정돼서는 알겠는데 그래도.. 지금 내 몸은 되게 움직이기 힘들다니까.. 진짜 조금만.. 조금만 좀 내버려도 제발.. 안 왔으니까 제발 좀.. 너무 그렇게 안 챙겨줬을 때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. 걱정하지 말고 다 놓아.. 너무 걱정하면 내가 너무 불안해져.. 나도 힘들어지고 그래.. 그러니까 제발.. 그러니까 제발.. 응.. 알았으니까 제발.. 너도 참.. 알겠다고.. 챙겨준 건 많았는데.. 너무 이렇게 과하게..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.. 응.. 그래.. 알았으니까.. 먹을테니까.. 먹을테니까.. 제발.. 알겠어.. 진짜 먹을테니까 제발.. 제발.. 응.. 제발 좀.. 먹지마.. 그래.. 먹지 못자.. 같이 먹자.. 진짜.. 못만두니까.. 아무튼.. 진짜 못만두니까.. 그래.. 너 참.. 그렇게 챙겨준 친구가 어디있냐.. 없을 것 같아.. 아무튼 고마워.. 이렇게 맞아서.. 너도.. 이거 하는데.. 괜히.. 내가 신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. 아니야? 그래.. 알았어.. 아무튼 고마워.. 아무튼 고마워.. 고마워.. 이렇게 가졌어.. 아무튼.. 뭐야.. 세상 속엔.. 우리가 또 세상 속에.. 응.. 그래.. 응.. 그래.. 알겠어.. 응.. 잘 챙겨먹고.. 잘 챙겨먹고.. 챙겨먹고.. 응.. 응.. 좀.. 쉴게.. 그래.. 고마워.. 고마워.. 잘 갔다와.. 응.. 안녕.. 고마워.. 잠수.. 고마워.. 해.. 저.. 다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